안녕하세요 가연이에요. 제가 오늘 온 곳은 용평 리조트입니다. 짠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SNS를 보다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걸 찾은 거예요. 마운틴, 산의 마운틴이랑 롤러코스터를 합쳐서 라운틴 코스터래요. 한번 타보려고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번 같이 타러 가볼까요? 롤러코스터로 생각보다 빠른데요. 어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. 아아아아악 너무 무서운데? 너무 빠른데? 잠만! 시원해 잠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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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이어스 의외로 하지ätt했던 나 밖으로 나가야, 이제 뚝뚝밖으로! 가자! 으아아아악! 가자! 오! 엄청 빨라! 엄청 빨라! 로펭통 아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